베네수엘라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2014년에 중국 국영 컨소시엄은 이 45층짜리 건물을 인수할 그런 의향을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남들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고생길을 피할 수 없다. 아침에 베네수엘라에 관한 최신 기사를 읽으면서 떠오른 한 문장입니다. 어떤 나라가 성장세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교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는 끊임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겪는 불행을 보면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그러나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수입을 늘리는 일. 그러니까 성장정책을 소홀히 하고 지출을 늘리는 데 골몰한다면 그리고 빚을 끌어다가 현재 지출을 충당하는 데 사용해버리면 그 국가는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한때 중남미 엘리트들이 가장 거주하고 싶었던 장소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칼라카스입니다. 칼라카스의 다운타운에는 190m, 45층짜리의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토레 드나비드입니다. 이 건물과 관련된 사연을 조선일보의 김정은 차장이 추인에서 노예로 전략한 베네수엘라 빈민이라는 칼럼에 잘 묘사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토레 드나비드의 부침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라카스의 다운타운에 높이 솟아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화려한 유리 외벽에 이 건물은 원래 콤비난사 금융센터였습니다. 콤비난사가 1990년대에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복합금융센터였습니다. 완공률 80%를 향해 달려가던 그런 시점인 1994년에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콤비난사가 파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친몰사는 남미의 유럽을 불렸던 제1의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의 슬픔과 비극과 추락사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고 차베스 정권은 건물 매각을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비어있던 이 건물은 2007년도에 의외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시빈민 200여 가구가 건물을 불법으로 점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기도 없고 배수시술도 없고 엘리베이트도 없는데 사람들은 비를 피할 지붕을 찾아 꾸역꾸역 모여들게 되고 한때는 28점까지 5천명 정도의 빈민들이 무단점검했습니다. 이 무단점검한 전체 가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점, 희발소, 무메너 치과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행성돼서 일종의 촌락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유래가 없는 다운타운의 조직적인 슬럼을 두고 일부 사회학자들은 자생덕 공동체의 표본이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좌파 생각에 경도된 그런 사회학자였습니다. 우고 차베스는 1999년도 2월달부터 2013년도 3월까지 집권했습니다. 14년 재임했습니다. 참고로 차베스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도로는 2013년 4월부터 지금까지 7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권한 동안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우고 차베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빈곤 대중의 혁명을 기초로 정권을 잡았고 반미를 내세웠고 빈민 무상 의료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우고 차베스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빈민은 베네수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2014년에 중국 국영 컨소시엄은 이 45층짜리 건물을 인수할 그런 의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 돈의 한 푼이라도 아쉬웠던 베네수엘라 정부는 갈라카스의 외곽 빈민촌으로 사람들을 서둘러 강제 이주시키고 건물을 비운 다음에 주국과 매각 협상에 들어갔습니다만 중국은 건물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건물 1층과 2층에 교통안전센터가 들어와서 이제는 이 건물은 공무원 차지가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입니다. 이제 건물 점검을 다시 시도할 빈민 세력은 없습니다. 김정은 차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 이상 빈민들은 베네수엘라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도 더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빈민들은 정부 식량 보조에 목을 메고 살기 때문에 보조를 받으려면 자신의 행적이 고스란히 정부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에 포착되는 중국산 칩이 박힌 애국카드를 발급받아야 된다. 정부 눈 밖에 나기만 하면 당장 멀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건물 점검과 같은 무리수를 결코 둘 수가 없다. 결국은 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조국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그런 난민 대열이 계속해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덮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문직 기술직 부자들만 베네수엘라를 떠났다면 지금은 계층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회만 닿으면 자신이 나서 자란 조국을 버리기로 그렇게 열렬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다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초창기에 떠났던 사람은 2002년 무렵에 석유 사업에, 베네수엘라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석유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를 기점을 해가지고 콜롬비아로 옮깁니다. 이웃한 나라.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콜롬비아 1세대 인민자들은 2002년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8년 동안에 회사가 망하는 것을 목격한 베네수엘라의 기업가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콜롬비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베네수엘라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인민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어떤 국가라도 국가가 성장정책을 포기해버리고 재분배정책에 골몰하게 되면 그 나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장정책을 버리고 재분배정책에 골몰한 나라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꼭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재분배정책에 골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정책에 부를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되죠. 정부가 세금을 중과하고 빚을 끌어다가 현금 보조금을 남발하면 그 국가는 정도의 차이나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노예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노예의 길이 일단 진행되게 되면 부자나 전문직들은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대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열에 합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라의 정책을 바라볼 때 스푼어치 돈에 크게 만족하지 않고 좀 길게 봐야 되죠. 자식 세대에게 자유의 길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노예의 길을 물려줄 것인지 자식들에게 번영의 길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빈곤의 길을 물려줄 것인지 이 두 가지는 결국 어떤 정책과 제도를 선호하는 정치집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총선 과정에서 선택을 내리실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문, 반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국민을 노예의 길로 이끄냐 아니면 자유의 길로 이끄냐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번영의 길로 이끄냐 아니면 빈곤의 길을 이끄냐 그것은 한국에서 눈을 크게 뜬 사람 귀를 크게 연 사람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